안녕하세요.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. 마마무 플러스가 첫 팬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지난 19일 마마무의 소속사 RBW엔터테인먼트는 마마무 플러스가 오는 9월 16일과 17일 양해간 서울 광진구 YES24 라이브홀에서 첫 번째 팬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RBW는 공식 SNS에 팬 콘서트 개최 소식과 함께 포스터를 게재했는데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. 지난 3일 발매된 미니 1집으로 인기를 끌었던 마마무 플러스는 팬 콘서트를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 한편 RBW는 키캣 예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식 SNS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. 이상으로 마마무의 첫 번째 공식 유닛 마마무 플러스의 첫 팬 콘서트 개최 소식 전해되었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,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